이제 뭘 배울 거냐면 이번 챕터에서 아까 그 벨만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실질적인 아까 끝나기 직전에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스테이트 액션 개수 몇 개 안 될 때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맞고요 그래서 강화학습을 배울 때 사실 단계가 일단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요 스테이트 개수도 10개 안 되고 10개는 그냥 제가 던진 숫자예요 작은 거 액션도 몇 개 안 되고 그러면 그 S와 A 스테이트와 액션의 페어들에 대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서 거기에 딱 값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진짜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만들어서 거기에 딱 값을 기록해 두고 업데이트해서 조금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나갔는데 그걸 이제 뭐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저희는 DQN을 할 거잖아요 DQN은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에서 쓸 수 있는 방법론이에요 사실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먼저 배우긴 하는데 근데 오늘은 그거는 안 배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배운다고 이걸 이해 못 하지는 않고 이게 조금 더 흥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잡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있다 근데 오늘은 큰 문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배울 거다 그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MDP를 알 때와 모를 때 이렇게 또 나뉘어져요 푸는 방법론이 MDP를 알 때는 모델 베이스트 MDP를 모를 땐 모델 프리 뭐 이러거든요 MDP를 안다는 거는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아까 그 막 다섯 개 있었잖아요 S, A, P, R, 감마 그걸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모를 때 또 쓸 수 있는 방법론이에요 오늘 배울 거는 그래서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챕터에서 배우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이 그리드 월드라고 해요 이렇게 격자문이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에이전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에이전트가 술에 만취해서 4방향으로 완전히 랜덤하게 움직이는 에이전트예요 북쪽으로 갈 확률 25% 동쪽으로 갈 확률 25%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그냥 제자리에 있어요 경계에서는 그냥 제자리에 있게 돼요 근데 보상은 매 스텝마다 마이너스 1을 받고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자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갈 때까지 평균 몇 걸음 정도 필요할까요? 감도 안 오시지 않아요? 제가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 갈 때까지 평균 몇 걸음이 필요할까요? 한 걸음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얘는 술에 취해 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일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해서 올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만에 갈 수도 있고 뭐 무한 가지 길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제가 헷갈리시면 안 될 게 지금 정책이 주어졌어요 정책은 4방향 유니폼 랜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랜덤 그랬을 때 우리는 아까 같이 평가하는 게 막 기대값 있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치를 평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가치냐 보상이 매 스탭마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걸음 수가 곧 보상의 합 리턴이거든요 아 간만은 그냥 1로 뒀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몇 걸음 걸리나요가 이 상태의 가치 얼마예요? 라는 같은 질문이에요 말하자면 v, pi, s11이 몇이에요? 랑 같은 질문이에요 pi가 4방향 랜덤한 폴리시인 거고 이걸 풀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지금 ndp를 모른다고 가정할 거예요 사실 알거든요 여기서 왼쪽 액션 취하면 다음 스테이트가 어디가 될지 아세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mdp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자면 s11에서 액션 왼쪽을 선택했을 때 s10이 될 확률 1이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액션을 하면 무조건 일로 가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mdp를 다 아는데 그 정보를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가정하고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dqn 할게 그걸 모른다고 가정할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하면 다음 스테이트는 알아서 정해지는데 환경이 던져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게 정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해진 건 아는 거죠 어디에 도착했는지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크게 두 가지 방법론을 배울 건데 첫 번째가 몬테카를로 방법론이에요 몬테카를로 줄여서 mc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몬테카를로는 뭔가 강학서에서만 쓰이는 단어는 아니고 통계학 기타 등등에서 쓰이는데 뭔가 커다란 공간을 샘플링으로 해결하면 몬테카를로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몬테카를로 방법론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냐면은 일단 몬테카를로는 경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방법론이에요 mdp에 대한 지식 없이 전이 확률 뭐 그런 거 다 몰라도 돼요 그냥 경험은 내가 근데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 그리드월드에서 움직일 수 있고 그거로부터 경험을 쌓고 경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방법론이고 모델 프리 그러니까 mdp에 대한 지식이 전혀 필요 없고 완전한 에피소드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에피소드가 에피소드 도중에는 못 배워요 에피소드가 끝나야 방금 쌓은 경험으로 좀 배우고 또 다음 에피소드가 끝나면 방금 쌓은 경험으로 또 좀 배우고 그리고 mc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를 쓰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떤 상태의 가치는 리턴의 평균이었잖아요 정확히 리턴의 기득값이었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해요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지금 mc를 이용해서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에 답을 여기 중에 암산으로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여기서 평균 몇 걸음 필요한가요 여기까지 여기서는 평균 몇 벌은 필요하고 이게 결국엔 가치 함수를 학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치 함수를 학습한다는 게 강화학습에서는 프레딕션 문제라고 불려요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가치 함수 학습하는 문제 프레딕션 최적의 폴리시를 찾는 문제 컨트롤 프레딕션과 컨트롤 이 단어는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치 평가하는 게 이번 챕터고 다음 챕터에서는 이 가치를 이용해서 컨트롤 그러니까 최적의 폴리시를 찾는 걸 할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바로 들어가 보자면 목표는 정책 파이를 이용해서 얻은 에피소드로부터 가치 함수를 학습하는 거고 여기 v파이가 붙었죠 이 에피소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s에서 a를 했더니 r2를 받고 s2를 까뱉고 s2에서 a2를 했더니 r3를 받고 s3가 됐고 이걸 그냥 쭉 모아놓은 거고요 이거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리턴은 보상들의 합이었어요 근데 감마가 점점 곱해지면서 하는 보상들의 합이었고 가치 함수는 미래에 얻을 보상의 기대값이었죠 과거는 버려도 되고 그래서 몬테칼로 몬테칼로 MC는 기대값 대신에 실제 내가 얻은 리턴의 평균을 써요 정확히는 엠피리칼 미니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인 거예요 내가 경험 충분히 많이 써오면 결국엔 이것들 평균 내면 이 기대값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동전 70% 30%인 확률 앞뒷면이 그거 1억 번 던지면은 대충 평균 내면은 진짜 그게 기대값에 가까워질 거잖아요 그냥 그 아이디어예요 MC는 에브리비지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에이전트를 환경에 던져놓고 에이전트가 에피소드 안에서 상태 뭐 SE를 방문했다 그러면은 거기 카운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너는 여기 몇 번 방문했어? 그거를 세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스테이트는 열 번 방문했어? 계속 더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끝에 도달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백걸음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 스테이트에 몇 걸음이 걸렸는지를 이 값에다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상태로부터 70 걸음만에 끝에 도착했고 두 번째는 3 걸음만에 끝에 도착했고 73, 2, 80 뭐 이거를 계속 기록해놓고 그게 분자에서 더해질 거고 분자, 분모는 몇 번 방문했나? 평균이에요 그냥 그럼 이래도 되냐 이 수학적으로 안전하다 왜냐면은 대수의 법체계에 의해 NS가 무한으로 가면 그러니까 점점 많이 경험을 쌓을수록 이 라지 V는 우리의 추측이거든요 정확한 게 아닌데 이게 실제 밸류 펑션의 실제 가치에 점점 근사해질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간단한가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거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평균을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는 방금 있던 이게 지금 테이블이 있고 거기에다 값을 써놓은 거거든요 그 값에다가 예를 들어 알파가 0.1이라면은 0.9를 곱하고 새로운 값에 0.1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원래 써있던 값을 새로 얻은 값으로 업데이트를 조금씩 해주는 거예요 알파가 0.1이라면은 원래 값 90%랑 새로운 값 10%를 섞어서 이 값으로 하겠다 이런 접근법도 가능합니다 이래도 되나?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코드를 짜서 실제 잘 되는 거를 확인해 봤는데 이거는 실습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뭐 여기 있긴 한데 궁금하신 분은 이제 가셔서 일단 그리드 월드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X좌표랑 Y좌표가 있고요 처음에는 0에서 시작하고 히스토리에다가 내가 어디 방문하는지를 다 모아둘 거거든요 그래서 Move Right 하면은 X, Y니까 Y를 하나 더 해주고 근데 벽에 도착했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고 X는 안 건드리죠 Move Left 왼쪽으로 가는 명령어는 Y를 하나 빼주고 0보다 작으면 0을 이거 다 이해되시죠? Move Up, Move Down도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Move Up 이 중에 하나를 콜하면은 이 값이 이제 바뀔 거예요 한 칸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Move Random이란 거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데 0에서 3까지 중에 이제 랜덤하게 하나를 뽑아서 0이면 오른쪽 그러니까 25% 확률로 한쪽으로 가라는 명령이고요 한 칸 움직이고 나면은 히스토리에다가 내가 어디 갔는지 더해줘라 Move Random Until End는 끝날 때까지 끝난다는 건 뭐냐면은 X가 3이고 Y가 3 3,3 그러니까 0,0에서 시작해서 3,3이잖아요 3,3에 도착한 순간 이제 다시 초기화해줘라 그리고 히스토리를 던져줘라 뭐 이런 거고요 초기화해주는 건 다시 0 넣고 히스토리 비워주고 뭐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학습하는 코드 전부예요 아까 그 클래스만 이제 다 만들었으면 제가 지금 테이블에다가 값을 써놓는다고 그랬잖아요 0으로 써놨어요 처음에 초기화를 0으로 해놨어요 무슨 값으로 할지 뭐 사실 뭘 해도 상관없긴 한데 그리고 Grid World라는 환경을 하나 만들었고 뭘 했냐면 만 번 에피소드를 만 번 샘플링 했어요 이거 더 많을수록 더 정확해지겠죠 그래서 히스토리는 자 환경학 끝날 때까지 랜덤하게 움직여서 그때 방문했던 걸 다 여기다 담아줘 하고 이제 히스토리에 있던 거를 뒤에서부터 보면서 뒤에서부터 보면서 그 좌표에다가 이거 아까 그 1-α 곱하기 원래 값 더하기 알파 곱하기 새로운 값이거든요 이거 원래 리턴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리턴이 파이썬에서 이미 있는 그런 거라 그냥 큐뮬레이티브 리워드 누적 보상이라 했고 원래 데이터 X,Y에 있던 값을 조금 수정해줬어요 새로운 값으로 그리고 그 다음 칸은 리턴을 마이너스 1 더 해주고 점점 멀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거를 출력해 보는 코드인데 K는 0일 때는 다 0으로 채워져 있겠죠 이거는 실제 돌려본 값이에요 그래서 10일 때는 마이너스 2.7 뭐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왜냐면 여기가 일단 제일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머니까 여기가 이거보단 좀 커야 될 거고 바라건데 이거랑 이거는 같은 값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100 1000, 10000 하면은 10000 하면 이제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근데 참고로 정답은 정답을 어떻게 구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사실 저희가 MDP를 아니까 오늘 다룰 방법론은 아닌데 MDP를 이용해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구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다루진 않을 거고 점점 정답에 가까워지죠 이게 몬테카를로입니다 몬테카를로를 이용한 폴리시 이벨루에이션 정책을 평가하는 거 제가 그럼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까지 해보자면 아니 아까 별만방정식에 그거 기억하라 그런 게 쓰이긴 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MC 방법론에서 쓰인 거고 이게 조금 있다 할 TD 방법론에서 쓰일 식인데 이게 쓰였어요 왜냐면 이거의 기대값이 이거인 걸 알아서 지금 리턴을 그냥 다 그냥 더해서 평균 낸 거거든요 이게 쓰인 거거든요 우리는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그 gt가 실제 밸류의 언바이에스드 에스티메이터다 뭐 이렇게 해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한히 하면 결국에 실제 값에 갈 거다 뭐 이런 언바이에스드 그러니까 편향되지 않은 추적량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법무론은 이걸 쓰지 않을까요? 이게 몬테카르 로고 그럼 재밌죠? 이거 저는 재밌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평균 한 60 걸음이 필요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거 진짜 놀라웠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30 걸음이 필요해요 이게 소수점은 더 있는데 이렇게 한 건데 바로 아래인데 이제 술 취해서 가다 보니까 평균 30 걸음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 큰 줄기예요 이게 강화학습의 진짜 큰 줄기 중에 하나가 mc고 하나가 td인데 temporal difference 그러니까 순간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법인데 두 번째 흐름으로 갔습니다 뭐 똑같아요 td 방법론도 경험으로부터 직접 학습하는 거고 model free 방법론이에요 ndp의 정보를 안 쓸 거예요 우린 그냥 history 내가 방문했던 것들만 보고 그때 받았던 리워드들만 보고 학습을 할 거예요 td는 아까 mc랑 다르게 mc는 에피소드가 다 끝난 다음에 랜덤하게 움직여서 다 끝나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거꾸로 보면서 했잖아요 mc는 내가 이 상태에서 끝날 때까지 몇 걸음은 걸렸는지를 알아요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고 td는 안 끝나도 할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무슨 아이디어냐 추측을 추측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이에요 약간 괴변 같죠 근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모래에 비가 오는지 알고 싶어요 오늘 제가 추측할 수 있겠죠 기상청이 추측할 수 있겠죠 근데 기상청이 추측하는 게 오늘 추측하는 것보다 내일 추측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모래에 비가 올지 그래서 모래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기상청은 근데 오늘 추측치를 내일 추측치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내일 아니 모래까지 안 가봐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 비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철학은 이거예요 내일 추측하는 게 오늘 추측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을 거다 그래서 추측을 추측치로 업데이트하는 거다 업데이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리면은 그냥 이 값을 새로운 값으로 확 대체해버리는 거였는데 우리 그렇게 안 했었죠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게 했잖아요 0.00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 자리가 정답이었는데 이 정답 자리에다가 이 정답 자리에다가 GT 대신에 내일의 추측치를 넣어주는 거예요 내일이라면 사실은 다음 스테이트에서의 추측치 지금 이 라지 V는 추측이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TD, 템포럴 디퍼런스 순간적인 차이를 이용해서 학습하는 거고 이게 정답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TD 탈겟이라고 불러요 TD 탈겟 알파가 0.1이라면 원래 써있던 값 90%랑 새로운 이건 한 스텝만 지나면 알 수 있잖아요 리워드 몇 받았구나 한 스텝 지난 다음에 이거는 10% 섞어서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이것도 코드로 이제 돼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그 위에 환경 클래스는 제가 또 쓰진 않았어요 똑같거든요 뭐 move, random, until, and 뭐 이런 거 있고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자 히스토리를 받았잖아요 히스토리의 직전 것까지 왜냐면 맨 마지막 스테이트는 다음 스테이트가 없거든요 이게 다음 스테이트가 있어야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직전 것까지 돌면서 자 현재 데이터에는 0.99를 곱하고 리워드 마이너스 1을 받았고 다음 데이터 next x, next y에서의 밸류 0.01을 곱해서 이걸 업데이트 해줘라 그리고 다 끝났어 이거 이제 10번밖에 안 했는데 충분히 할수록 정확해지겠죠 다 끝났으면 보여줘라 인데 해보시면 0일 때 시작해서 만일 때는 59.2 59.4 57.2 57.4 29.3 마이너스 3 비슷하죠 잘 된다 입니다 여기서 아까 벨만 방정식 그거 쓰인 거야?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vs t 플러스 1이 벨만 방정식이었거든요 그거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안 나실까 봐 다시 가보자면 이거 rt 플러스 1 플러스 감마 vs t 플러스 1이었잖아요 이거의 기대값이었잖아요 똑같아요 이거의 기대값이니까 이걸 샘플로 이용해서 그냥 그거의 평균 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벨만 방정식이 그래서 벨만 방정식이 지금 풀이의 다 어머니가 되고 있다 그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름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어려운 문제였는데 도대체 몇 걸음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mc와 td를 이용해서 해냈어요 이제 조금 이론적인 얘기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챕터 3만큼 안 어렵거든요 이거는 특징들 mc와 td의 특징들이 있어서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td는 최종 결과를 알기 전에 학습할 수 있다 한 스탭만 가보면 바로 업데이트 가능하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 있고 mc는 에피소드가 끝나서 리턴을 알게 돼야 학습할 수 있다 mc는 이거의 기대값이어서 이걸로 한 거고 td는 이거의 기대값이어서 이걸로 한 거고 이제 바이예스 밸런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턴 gt는 가치한수의 언바이예스드 에스티니스 아까 했던 얘기인데 바이 데피니션 얘는 얘의 기대값이 얘기 때문에 그냥 안전한데 자 이것도 기대값이니까 안전하지 않냐 이것도 언바이예스드 아니냐 할 수 있어요 언바이예스드 맞거든요 어떨 때냐면 여긴 지금 true value function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어서 실제 다음 스테이트의 가치를 알려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신이 없죠 우리는 우리가 지금 그냥 테이블에 아무거나 써놓은 값인데 그걸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해 되셨나요? 이거는 바이예스드에요 그러니까 이거 무한번 한다고 이걸로 안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 value를 쓸 때고 신이 알려줄 때고 오라클이 있어서 그런 걸 알려줄 때고 이거는 이거랑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써놓은 값이기 때문에 바이예스드다 그럼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아니 왜 왜 TD 쓰지? TD 엄청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이예스 관점에선 얘가 좀 단점이 있지만 variance 관점에서 TD 타겟은 return보다 variance가 작아요 왜냐하면 return이 발생하기까지는 수많은 스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랜덤한 요소들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2칸에서 시작하면 한 번만에 여기 갈 수도 있고 100번을 돌아서 여기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variance가 큰 거예요 근데 TD 타겟은 한 스텝만 가기 때문에 variance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선 TD 타겟이 장점이 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TD 타겟에 좀 더 좋다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MC는 잘 안 쓰이거든요 TD 타겟이 훨씬 많이 쓰이거든요 그건 다 variance 때문이에요 근데 variance가 아마 안 하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정답이 50이에요 근데 MC를 쓰면 첫 번째는 너 사실 정답이 0이었어 두 번째는 정답이 100이었어 세 번째는 정답이 200이었어 네 번째는 정답이 마이너스 50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TD는 정답이 50이었으면 첫 번째는 정답이 50.5였어 두 번째는 정답이 51이었어 세 번째는 정답이 51.5였어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variance가 커서 막 퍼져 있어서 처음에는 0으로 업데이트가 됐다 두 번째는 100으로 이거 무한번 하면 평균은 50이 돼요 이거는 지금 50이 안 되게 제가 썼지만 얘는 무한번 해도 평균이 50이 안 되는데 그래도 variance가 훨씬 적다 이 bias와 variance가 이런 얘기인데 bias와 variance 관점에서 MC는 bias는 좋지만 variance가 되게 취약하다 특히 에피소드가 길어질수록 점점 더 취약해져서 TD 타겟에 좀 호의적인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고 실제로 해보시면은 이거 막 1000일 때 이게 아니다 10만일 때였나? TD 타겟이 훨씬 가깝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개념을 알려드리자면 이거 이제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러 갈래들이 있잖아요 이게 액션이고 액션이 정해지고 나면 환경 위에서 다음 스테이트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그림인데 MC는 이렇게 어느 한 경로를 타서 이 값으로 이걸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MC는 TD는 어느 쪽으로든 한 스테이 가서 이것만 갖고 이걸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있으시면 조금 더 받아 하실 것 같습니다 MC와 TD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거는 좋은 질문인데 사실 제가 명시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 그렇게 정해야 되는 숫자들이 몇 개 있어요 일단 이터레이션은 얼만큼 할지 두 번째는 제가 알파를 여기서는 0.01로 했거든요 눈치채는 0.01로 했어요 MC는 TD는 좀 이걸 스텝 사이즈라고 하는데 스텝 사이즈가 커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하는 과정에 이런 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고 그걸 정하는데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완전 이상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감을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하다 보면 조금씩 생기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첫 번째 K는 얼만큼 할지는 조금 더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여기서 만 번 더 해보시고 값이 안 바뀌면 수렴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만에서 10만까지 해봤는데 이게 만까지는 몇 초면 되는데 10만까지는 막 10초 넘어가요 근데 값이 거의 안 바뀌어요 왜냐면 정답에 지금 거의 가깝잖아요 그래서 K는 그렇게 정하시면 되는데 알파는 사실 뭐 답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된거죠 그치고 여러분은 públic에서 1장에서 계속해서 더 깨지 못하는 반응이 5분정도 3분정도 3분정도 efect적 누군가 5분정도 3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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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이 4분정도 4분정도 4분정도